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 여기에 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오르소만이 아니라 저번에는 심벌로 했잖아요 브러쉬같고 그냥 같은거에요 메이크하고 박스레서를 밟아야 되는데 발이 컨트롤 안되는데 운전할때 위험하잖아요 발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으로 달릴지 60km로 달릴지 55km로 달릴지 잠시 princes 여기를 보고 칼리 Watching 시나리툼 B 에aced 마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